군 경력 호봉 인정 의무와 동원 예비군 3년으로 단축 훈련 보상비를 하루에 20만 원 주고 와 박수 많이 주신다 이거 예비군 훈련 다 가본 상황들 다 알 텐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니 그러니까 법률상에요 그러니까 군 경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권장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켜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60% 정도 그것도 민간기업의 60% 정도가 인정을 한다 그런데 민간기업의 60%도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소기업까지는 아마 여기에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정도에서 60% 정도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는 의무화하겠다 그런데 남성들 입장에서 또 아들들 엄마들 입장에서 여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의무화되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한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훈련 기간이 보통 4년이라면서요 4년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동원 예비균 훈련 그런데 이것을 3년으로 단축 1년이 단축하는 것이고 그런데 또 훈련 보상비가 보통 우리가 2박 3일 가면 전 몰랐는데 6만 얼마밖에 안 받는다면서요 2박 3일에 우리 저 피디님 훈련 보상비 얼마 받으셨어? 피디님 시절에?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근데 2박 3일에 최저... 얼마 받았어? 받은 기억이 없대 받은 기억이 없대 그러니까 우리 때는요 진짜 5천 원? 4천 원? 진짜요? 네 하루짜리 이랬다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루에 20만 원 최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그전에 10만 원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2배로 하루에 20만 원은 그냥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이것이 아니고 하나의 인격체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최저시급으로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된다 이런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다들 난리 났어 지금 돈이 받는다고요? 예비군 같다고? 뭐 훈련 보상비가 있었다고? 다 난리 났어 지금 아 모르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소확인 공약으로 하는 것이 소확인 공약이지만 소소하지만 행복한 확실한 행복인데 이것은 약간 제도를 살짝만 바꿔도 분명히 충분히 이행이 되는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되면 100%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실용적인 공약들 이거 해봤자 훈련 보상비 하루 20만원 줘봤자 크게 예산 부담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그거를 사람들 데려다가 내가 쓰는 게 당연하지 니들이 국가를 지켜야지! 이러면서 그냥 데려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다 예비군 간다는 걸 딱 하기 싫고 말 더럽게 안 듣고 가가지고 막 반항하고 너무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부글부글 끓는데 이걸 풀 데가 없으니까 군복만 쓰면 삐딱해져서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이랬던 거야 술 먹고 그런데 제대로 20만원 받으면서 내가 정말 일상 속에서 혹시라도 국가가 위기적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떤 기술들을 알아야 되는가 이걸 훈련하는 그런 시간으로 대접받으면서 간다고 생각하면 달라질 겁니다 태도가 이거ями 주장 сов parece 국가가 위기했다는 걸 JWensed 대접에다